여러분 방송 잘 들으셨죠 김영철 전 쓰리스타 출신이죠 공군 중장님은 정말 4.15 부정선거에 관한 책을 쓸 정도로 대단히 학구적으로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3구 대선은 엄청난 규모의 위조 투표제가 투입된 부정선거입니다 그런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된 기념비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번에 만일 선거에서 또 한 번 절도사건이 성공했으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그런 모습의 국가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막판에 국민의힘 수뇌부가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그리고 각 언론사가 심지어 조선일보까지 사전투표 독려한 걸 보면서 잠시 낙담한 적이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26%대를 넘어서 역대 최고진 37%까지 올랐습니다 그것은 거의 투표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미 사전투표의 표를 던진 겁니다 그냥 거의 윤석열 후보가 패배할 뻔했습니다 민주당의 이근영 씨와 선거조작 기술자들은 아마 환호를 질렀을 겁니다 이제 다 됐구나 다 끝났다 그렇게 아마 환호를 질렀을 겁니다 이번에도 수백만 표를 투입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8% 이상 정도를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거뒀고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8% 정도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4.15 총선의 재판이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간파하지 못하고 침묵했기 때문에 2020년 4.15 총선에서 모든 그런 선거를 미래통합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겼는데 4.15 총선에 침묵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3구 대선에서 정말 배랑 끝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공병호란 사람은 1960년생으로 62세입니다 아이들은 다 키운 상태고 손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감투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님 뭘 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라에 낯서 자라고 언덕을 입은 인물로서 최소한 국가가 선거 부정을 반복적으로 범하는 그런 행편없는 최악의 국가가 돼서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면 투표가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개수되고 그 결과가 발표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도자가 바뀌는 것은 제가 배운 원칙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 선거는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선거가 다 부정선거로 점철됐습니다 그리고 선거 부정은 점점 날이 갈수록 강도가 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셔서 4.15 총선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규명 결과들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의 수뇌부와 이건영과 선거 조작 기술단은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분발한 부정선거를 감지한 많은 애국시민들이 특히 나이 드신 노구를 이끌고 고교연합과 같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밤을 쉬시오면서 투표함을 지켰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들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흡족한 만큼 위조 투표지를 사전투표하고 4박 5일 동안 쑤셔 넣는데 실패했습니다 박주연 변호사를 비롯한 시스템 K 전문가들의 노력에 따라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의 조작 행위는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우정사업본부도 몸을 살인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조작 전문가들도 관외 사전투표 350만 표에서 400만 표로 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그냥 조작해서 가져가는 것을 꺼려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피날레는 국민의힘 수뇌부의 사전투표 동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과정에서 흡족할 만큼 위조 투표지를 쑤셔 박는 데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진짜 도우심으로 사전투표함이 먼저 까졌습니다 사전투표함이 까지지 못하고 나중에 깠으면 새벽에 불 끄고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25만 푸는 검색의 여러분들 훔쳐갈 수 있는 그런 표입니다 사전투표함이 다행히 처음에 까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조작 행위가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사전투표에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흡족하게 표가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 투표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이 위조신문증을 여러 개 가지고 마지막까지 한 표를 더하기 위한 사전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노력이 지속됐습니다만은 결국은 25만 표라는 차이를 넘지 못하고 이번에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될 것은 안철수 후보가 3월 3일 날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를 해 줌으로써 정말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정교하게 짜놓은 그런 선거 조작의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난 4.7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안철수 후보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심한 그런 안철수 후보의 공격이 국민의 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싸가지가 없는 일이고 신의가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정치인으로 크게 내린 용단이 윤석열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을 인정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배려가 저는 국민의 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힘의 그런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그동안 행한 노고의 치아를 하면서도 우리가 좀 진실되게 성실하게 세상사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이 그동안 보여온 행동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국민들을 낙담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무리한 주장을 하지도 않고 누구처럼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누구처럼 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사실을 밝혀야 되고 사실이 무엇인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사실을 사실이라고 하고 진실을 진실이라고 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짐승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저는 인간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다 인간입니다 그리고 더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생업의 현장과 학업의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실을 존중하고 거짓을 피하고 거짓을 비난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열렬함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을 존중합니다 진실을 존중합니다 정의를 사랑합니다 합법을 사랑합니다 공병호 TV를 통해서 제가 애껄게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사실과 진실과 정의와 합법 위에 날아가서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한 국가를 물려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저는 확신을 갖고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일종의 인생관이자 가치관입니다 조금 전 인터뷰에서 김형철 전 공군중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께서는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한 파트를 반드시 하려 하셔서 공명선거와 안심투표 추진본부를 구성하시고 거기에 아주 신망 있는 분들을 배치하셔서 두 가지를 추진하셔야 됩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한 달 만에 있는 지방선거에서는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한 점 오류가 없는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행하질 수 있도록 사전투표에 QR코드 사용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게 하시고 그리고 사전투표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 영을 통해서 선거가 공정할 수 있고 우리가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는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주변 분들이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먼저 돼야 된다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 그렇게 많은 요구가 있고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여념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플 이즈 더 베스트입니다 간단한 것이 최고입니다 국정의 수행에 일종의 어젠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우선 목표가 선거 정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정의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 해야 될 가장 첫째 국정 목표고 그것이 제대로 수행이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흥이 있고 화끈한 것이 있고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풀어놓으면 방면하면 다 자기 아까름을 하고 먹고 사는 일을 스스로 잘 해결해라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국정의 제1순위를 정의를 세워서 정의로운 그런 나라가 구현되고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정치 권력으로부터 핍박받거나 그렇게 억누르지 않고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는 선거 부정과 관련된 재검표가 본격화된 2020년 9월부터 평소의 송출량의 10분의 1 100명이 보던 그런 공병호TV는 10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가 흘렸습니다 제가 개인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그런 사람들을 탄압하는 일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끄는 정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에게 당당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국정을 혼란케 하고 국가 기강을 문란시키는 그런 대역제를 제외한 모든 진실과 사실은 자유롭게 모든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탄압하지 말게 하려 이렇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요구론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고 국민들이 제각각의 자리에서 아마도 공병호TV가 평소처럼 10명이 보는 탄압을 받지 않고 100명이 봤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정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데 힘을 대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국가가 저를 보호해 준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국가가 현재 저를 감시감독하고 저를 경찰서로 오라 검찰로 오라 선관위의 조사를 받아라 단지 당일 투표를 독려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그런 시민으로 저는 함부로 취급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개인은 고귀합니다 우리는 개나 돼지나 염소나 붕어나 소새끼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표현할 자유가 있고 자신의 생업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역할이 저는 충분히 인정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선거 부정이 없어야 됩니다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짐승보다 못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발받지 못하도록 처벌을 받고 관련 규정들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인간다운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짓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함부로 자행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저는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함께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일을 함부로 자행하는 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웃고 함부로 이름 처신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김형철 전 공군 장군님과의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정리된 소회를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고 이번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그런 관련 단체와 책임자들에게도 깊은 경의를 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 표를 지키기 위해서 가전 해유와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당일 투표장을 찾았던 많은 자유 애국시민들에게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과 진실과 정의와 합법이라는 그런 큰 기둥 위에 계속해서 공병호TV를 통해서 방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9시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